이 세계병량미소녀 미라클 에너지를 씁니다 2장 뽑고 추가로 뽑을 수 없습니다 미라클 미라클 뭔소리야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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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투에서 기도토큰 5에 란 얘긴가? 나에게 말해봐라 말살검 시빌에너지로 쓴 권에 대하여 랜덤 랠리 삼사 유물 진짜 중요하네 진노 턴 종료시 1 피해 뭐 딱히 화나있어도 상관없네 그러면 똑같네 이거는 색스트만 바뀌었네 뽀블더미를 소멸시킨다고 종관임? 주님 헤헤 뭔데 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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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멘탈 포트리스 디펙트는 전기구치 한번 쓰면 되는걸 전기구치 화병으로 사망 뒷목 잡고 쓰러지는 마총 감길고 병양미소녀 개 약하네 어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야 눈치챘다. 맵이 똑같다는걸. 랜덤 맵 따윈 존재 할수 없다. 디스플드 카우. 케이예우스. 센즈타임. 리테인 카드만큼 추뎀이라는건가. 리테인 카드만큼 추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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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타격 지워 저는 타격을 보면 참을 수 없어요 꽤 세네 0에서 15딜을 3 4 5 5 5 7 100일 동안 구독 중이라고 알리세요 아닌가 백주인가 아타카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머미손 멘탈포트리스 탄트롬 멘탈포트리스 두배되네 멘탈포트리스 멘탈포트리스 뭐지 하너가 부서지면 앗돼쇼 다가가 멘탈포트리스 퍼도 멘탈포트리스 와우 대바폼 대행마 요번 히히 카드를 얻습니다 히히 카드 위시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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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노산 아이고 내 체력 다 날려갔네 가운데 도답은 뭐하는 배터리지? 힘 올라가는구나 이게 이게 뭐야? 거기에 체력은 가르친? 아이가 원래 체력 전용이 가르친? 12딜 껍질 미리 깐 고구마 12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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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딜 인스파이어 아우 절대 안돼 블리이딩 그릴스 풀서비스 못참지 아 이거 블리트 될거같은데 에잇 힝 골든아이 세장 뽑기 작가 덱파워 교환이 안되네 아씨 헷갈렸어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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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예 명처가 안먹혀 오메가 와씨 바로 오메가로 주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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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쩜토 아! 오우, 딜 봐. 한 번 더. 러쉬 다운. 턴에 처음으로 진도하면 삼드로. 하나 더. 하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장밖에 못쓰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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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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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